그럼 임플란트 치료는 또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해요 임플란트 식립 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임플란트 회사마다 사용되는 드릴이나 뭐 이런 차례 그 과정이 좀 다르긴 하지만 큰 흐름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은 임플란트가 들어갈 자리를 마취를 하고 그리고 나서 잇몸을 절개를 한 다음에 판막을 형성해서 그 치조골 잇몸뼈를 노출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시작 드릴을 이용해서 임플란트가 들어갈 자리를 결정하고 치조골에 임플란트 자리가 마련되면 그때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되는데요 이때 필요하면 치조골 이식을 같이 해줄 수가 있습니다 보통 처음 수술이 끝나고 나서 보면 임플란트가 잇몸 속에 묻혀 있는 경우도 있고 잇몸 위로 금속 기둥이 올라와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제 임플란트를 심을 때 잇몸 뼈 치조골이 아주 건강하고 임플란트가 정확한 위치에 심어졌다면 이제 금속 기둥을 노출시켜서 2차 수술을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임플란트 보철물을 만들어 부착시키게 됩니다 이제 금속 기둥을 노출시켜서 2차 수술을 진행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